왜 이 다이아몬드 응? 응? 다이아몬드 드세요! 왜 또 드세요야? 걔들은 왜 뛰는거야? 잠깐만 다이아몬드 먹을 수 있어 기다려봐 먹을 수 있어 저 다이아몬드 진짜 나 진짜 어느 세월에 다이아몬드 캐지? 시프트는 뭐 되는거 아니야? 점프?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 너무 이쁘다 온토님이 언제 이런 마법 배웠어요 그러게요 나는 마법 하나는 끝내주기전에 장관인데 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어? 어? 칼로 때리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아 진짜 저거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뭐 어때 다이아몬드 되게 왜이렇게 열받지? 이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잡아버려 아 잠깐만 그래 그 방법이 있잖아 나. 나 좋은 생각이 났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이거 할 수 있어. 어.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믿겨지지가 않는데 생각이. 마이키호트 천재입니다. 마이키호트 천재입니다. 아. 아. 저기요. 거미한테 지겠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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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자. 결계인가. 하하하하. 오. 저기요. 네. 저 0.01%만 앓힐 수 있는 물고기 낚았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